신형 공감 본제품은 신형 1620mm 사이즈 600-600mm 신형 공감입니다. 열쇠 잠금장치, 여기는 손잡이입니다.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다치지 말라고 유압 시린다가 장착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깊이 약 600mm, 넓이 1620mm 사이즈면서 공감 또는 스포츠 시설, 족구장, 축구장, 안전용품도 넣어놓고 보관할 수 있고 야외에 보관하더라도 100% 방수가 됩니다.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. 그리고 기본적인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.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. 이 사이즈는 신형 1620mm 사이즈면서 600mm, 여기서 600mm, 여기에서 1620mm, 신형 포터에도 장착이 되는 공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때로는 차량 적재함 또는 공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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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